조금만, 거의 다 왔다 억제장을 파괴해야 돼 가운데 거의 다 왔어 와, 이제 큰 것도 기어 나오네 이거는 에이든으로도 해결이 안 되죠 너무 커서 야, 어 어 오우씨 퍼펙트를 노린다 오케이 오케이 야아 오케이 야 부러워 좋았어 요 됐어 반대도 안 맞았어 어, 놔, 이거 놔, 이거 놔 아아 어어, 위험한데 벨트를 왜, 왜, 왜 끄는 거야 벨트 고장 났어 아, 어떡해 조지 벨트 고장 났어 야, 니꺼 벗어줘 빨리 이, 조지를 사랑한다면 빨리 벗어줘 빨리 그게, 그게, 그게 사랑이야 그래 그래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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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개취 이걸 다 추는 이유가 있어요 오케이 낼름 요어어어어 남자다 빨리 조금만 더 앞으로 가면 돼 억제장이 거의 다 왔어요 쪼금은 더 쪼금은 더 으음 다리 다리 어우 망자들이 다리부터 자꾸 늘어지네 가지 말라고 샘오탠모 샘오탠모 손가락 앞다 이쯤에서 끝내 네모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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다왔어 중앙에 으으으 아우 미안해 아우 살림 왔다 XXXX 아니 끝이 보이긴 보이는거야 어어 점점 어려지고 있어 어려지고 있어 어려지고 있어 나이가 점점 기억들을 막 뺏기고 있네 이게 사춘기 때 사춘기 때 잖아요 이건 양아버지 이게 완전 꼬마 스위치 어머니가 자기를 날때까지 돌아갔네 어? 어? 쌍둥이 오이구 이.. 제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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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날때부터 쌍둥이 일어났구나 근데 제대로 낳지를 못하고 사생하로 됐고 근데 부모님들은 원래 그런 영혼을 가둘 수 있는 능력이 있었기 때문에 자기 쌍둥이 남동생이 영혼이 떠날 수 없었던 거지 그래서 항상 붙어있었던 거야 얼굴 안 보여주지? 끝까지 스위치 내렸고 오케이 여기가 엔딩 분기점이죠? 오른쪽으로 가면 세 가지 엔딩 분기가 더 있고 왼쪽으로 가면 하나만 있고 오른쪽으로 가면 아니면 사람들 라이언을 고르든가 아니면 혼자 살든가 고르는 분기점이 있고 이번에는 이쪽으로 이쪽은 안 해봤어요 현실 포기하는 거 뭐 다른 쪽으로 다른 세상 햇빛이 하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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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안 가지? 조건이 안 돼서 왼쪽 엔딩을 못 보는 건가? 아 한 번씩 보고 나서 이쪽은 현실 엔딩 삶 감정 사랑도 할 수 있는 자기가 선택을 하는 거야 현실에 남아서 계속 살아갈 것인지 미리 보기라니 저 너머로 아 현실 엔딩은 내가 저번에 한 번 봤어요 원래 첫사랑은 안 이루어지는 거야 원래 첫사랑은 안 이루어지는 거야 일산이.. 아 고맙다 어 라이언~~ 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라이언 살았네 그리고 현실로 가면 선택지가 또 세 갠가 더 있어요 라이언을 선택하는게 있고 그냥 자기 혼자 은둔해서 살아가는게 있고 그리고 그 뭐였지? 하나가 또 기억이 안 나네 현실 네 개였나? 어, 노숙자들 만나서 살아가는 게 있고 그 노숙자들 같이 예전에 그 노숙자들 그리고 아, 맞다. 걔 인디안 인디안 잘생기네 걔 선택하는 거 있고 안 돼 자, 여기가 현실은 냉정하지 뒷주머니에 5억 있어? 그거 챙기면 되겠네 슬쩍 하고 어, 이제 엔딩 거의 다 봤고요 이따가 오늘 좀 일찍 봤네, 엔딩을 두셋이나 간만에 새벽반 한번 해야겠다 I can be everywhere and nowhere I can dissolve into nothing become whole again I can merge my soul with others or I'll be more alone than any human being has ever been All this is possible merely by the force of my will 쉬었다 해야지 근데 현실 엔딩이 조금 더 멋있긴 멋있네 현실적이니까 현실 엔딩은 아이고, 라이언 이거 페인 됐구만 술 마시고 진짜 사랑했었나보네 아... 저런 남자를 만나야 돼 다른 사람은? 다른 사람도 보여주겠지? 인디언들하고 노숙자들하고 노숙자들하고 콜, 콜 아저씨네 뭔가 이렇게 바람만 불어도 내가 온 것 같은 입김 아... 입김을 딱 근처에 유령이 있으면 공기가 차가워지잖아요 뭔가 느낀거지 조디가 왔다는걸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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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동받겠다 야... 아... 콜 감동받을 것 같애 아... 우리 작은 공주님이 여기 왔었다고 볼 순 없지만 어... 유튜브에 다 올라가요 방송국에 유튜브 링크 다 있잖아 노숙자들하고 인디언들은 안나오나? 모든 가능성들은 어둠이 나타나 어둠이 나타나 좀 더 오래 노숙자 애기 어떻게 됐나 되게 궁금한데 오! 노숙자들 결국 다같이 사네 스탠은 어디였지? 스탠? 아... 저기 있네 저 꼬마애 꼬마애가 제 Tuesday Tuesday 애기죠? 벌써 저렇게 많이 컸어? 얘도 혹시 능력이? 내가 얘기하는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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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도 능력이 생겼나봐 조디한테 능력을 전수 받았나? 조디한테 능력을 전수 받았나? 조디한테 능력을 전수 받았나? 아... 아... 자... 다시 말하는거 깜짝 그래서 뭐 거의 아코칼립스가 됐어 근데 얘는 전사가 됐어 투주대의 아기는 찐빵아 팬클럽 가기 고맙다 이게 현실 엔딩으로 가면 옆에 조디가 서있죠 조디하고 둘이 같이 쌍으로 노숙자가 선택하면 후속작 떡밥이겠지 원래 현실 엔딩 가면 조디가 서있어 저기에 윌리엄 대포 자 수고하셨습니다 추천 한번씩 다들 부탁드리구요 잠비 오셨으면 못보신 영상은 유튜브에 가시면 다시 지난 방송들 다 볼 수 있구요 스마트폰 앱 좀 다운받아라 50명 다운받아라 감자차야 고맙다 아무튼 지금까지 비어누트 소울즈였습니다 비어누트 소울즈였습니다 비어누트 소울즈 다운받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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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y 큰